반짝뜨고 사라질 테마가 아닌 앞으로 길게 쭉 갈 테마 찾아보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김도형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먼저 주신 종목이요. 얼마 전에 주신 종목들이 왜 이렇게 잘 가요?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 주신 폐배터리 테마 NPC 한 주 만에 수익이 3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SPG로도요. 7.4%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할 때 지금 수익 줄 때 팔아야 되나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먼저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NPC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다른 오마이스타기라든지 이런 종목에 이런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죠. 한 1만 1,500원 정도, 1만 1,000원 정도 수준이 동사의 가치에서 적절한 가격이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한 이후에 좀 내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동사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다가 윗고리가 없어지는 그 시점에서 홀딩 전략을 갖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여전히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매매에서는 재미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PG는 개인적으로는 로봇 테마에서는 대장주인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로봇, 로봇, 로봇 스타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SPG라고 하는 종목은 지속적으로 실적적인 성장, 매출과 영업이익 한마디로 양적 성장, 질적 성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52주 신고가를 오늘 추가로 경신한 이후에 살짝 눌리고 있는데 추가 상승에 대한 것을 조금 기대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요. 목표 가격 조금 올려서 18,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가격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대로 쭉쭉 신고가 더 도전을 하자라는 관점이세요. SPG까지 먼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테마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시장에서 뜨겁게 주목받고 있는 가덕도 테마 보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통과가 됐다라는 소식으로 어제 전해시면서요. 시간 외부터 들썩였는데 개장과 동시에 급등 출발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갭상승 출발된 이후에 산보산업이나 덕신하우징은 약간 음봉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긴 합니다. 가덕도 테마 이제 시작인 걸까 아니면 이제쯤 놓아줘야 되는 걸까 고민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전 26일 날 얘기가 나왔던 거죠. 국회로 넘어갔다라고 하면서 이전에 계속 나왔던 가덕도 테마이긴 한데 이번에는 조금 현실화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요. 인수위원회, 윤석열 당선자의 8개 지방공항에 대한 공략을 실천하기 위해서 인수위원회에서 조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조금 의미 있는 것은 국내 최초 해상공항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부분에 의미를 좀 부여를 하고 지금 가덕도 공항에 대한 것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다른 공항들에 대한 신공항들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사전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것이 전 정부부터 이번 정부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 이 가덕도 공항을 경제적으로 경제적 효용에 대한 것을 계산을 해보면 1이 딱 1이 넘어야지만 경제적으로 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한 0.5일에서 0.6 정도 사이에요. 그래서 경제적 효과는 그렇게 크게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성장성을 감안한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공항 관련된 테마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없어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부지를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부동산 땅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사실은 공항 뭐 가서 짓고 이게 아니라 네 맞아요. 땅 가지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서 저는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요. 산부 산업을 오 아직 괜찮아요? 사는 거? 조금 낮은 가격에서 추천을 드리려고 하고요. 아 지금 매수가 아니라요? 네. 가격 전략 주십시오. 저는 1850원 미만에서 매수를 해야지만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추천 가격 목표 가격 2100원 손적 가격 17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보셔야 합니다. 내일 이제 예타 면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주가에 대해서 또 수급 논리로 움직이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 주셨어요. 네 맞아요. 지금보다 좀 더 눌렸을 때 매수 의견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 김도형 미원이 주목한 테마는 자동차입니다. 실적 질주하고 있는데 주가도 추세적으로 전환이 된 것인가 고민입니다. 요즘 시장 흔들릴 때도 현대차 기아 실적 훈풍을 업고 강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고점 대비했을 때 아직도 이렇게 아래에 있어요. 약간 고개 든 상황인데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현대차 기아에 대한 시가총액 비중으로 보면 테슬라랑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1,100조 정도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 현대차 시총은 40조 기아에 대한 시총은 18조 5천억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너무 큰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데 테슬라랑 매출은 비슷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어요. 테슬라는 단순한 자동차 기업이다 라고 보기보다는 첨단 산업에 대한 융합을 가장 빠르게 시현하고 있는 것이 테슬라다 라고 보시면 되시죠. IoT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AI적인 기술을 자동차랑 접목을 시키면서 플랫폼 회사로의 도약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테슬라고 아직 현대차 그룹 현대차랑 기아에 대한 것은 좀 많이 분할이 되어 있죠 기업적으로 그래서 조금 더디게 움직이고 있지만 기아 같은 경우는 지금 EV 차량 현대차도 그렇고 EV 차량에 대한 가격 상승 판가 인상으로 인해서 매출에 대한 것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또한 유럽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UAM 여러가지 신산업들의 자동차 줄을 기본으로 해서 지금 발전 방향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가 그래도 싼 가격에 속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성차라고 하면 현대차 기아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어떤 종목 주목하세요? 저는 오늘 기아라고 하는 종목을 갖고 왔고요 EV6에 대한 가격을 13% 판가 인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조만간 EV9에 대한 신차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 신차 발표를 통해서 지금 현재 글로벌이 봤을 때 전기차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상당히 크게 높이고 있는 현대차 그룹 안에서 EV6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EV9이 나왔을 때 테슬라에 대한 점유율을 조금 빼서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실적 개선부터 시작을 해서 기업에 대한 변화가 자율주행까지 진행이 되면서 상당히 가파르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예전 2009년 2010년에 대한 차화정 시대에서 새로운 시대에 대한 변화를 보여줬듯이 이번에도 기아와 현대 자동차 섹터에 대한 변화가 상당히 빠르게 변화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그 전에도 만도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대한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던 상황이에요 오늘 SL에 대한 흐름도 상당히 좋게 나가고 있고 만도에 대한 매수가격도 다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현대차 그룹 현대차와 기아에 대한 추가 상승 여력을 더욱더 단단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을요? 가격은 목표가 9만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7만 7,500원 잡고 있는데요 매수 가격은 현재가에서 매수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무난하게 접근 가능한 구간으로 기아 보셨습니다 완성차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언급하실 때 부품주 같이 말씀 주셨어요 SL도 그렇고 미국의 공장 같이 따라붙는 몇몇 기업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 SL 11% 급등이네요 부품주가 아무래도 완성차보다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이는 측면이 있어서 혹시 부품주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매수를 한다면 매수를 한다면 SL은 오늘 좀 올려서 올라서 눌림 줄 때 매수를 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다른 종목 보신 게 그때 말씀드렸던 만도 그리고 만도도 큰데 네 조금 작은 종목으로는 현대공업이라고 하는 종목을 집중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현대공업이 지금 자산가치가 한 540억 정도를 갖고 있어요 현금성 자산으로 근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1200억 정도 규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산주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또한 현대차 그룹에서 특히 현대차에서 지금 강력하게 밀고 있는 게 제너시스예요 제너시스에 대한 판매의 믹스가 굉장히 큰 폭으로 좋아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걸 감안했을 때 현대공업에 대한 추가 성장 슬쩍 개선은 충분히 매력적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추가적인 투자의 아이디어 받아 봤습니다 많이 주셨네요 자동차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아 만도 현대공업 S를 눌렸을 때 이렇게 네 종목 추려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김도형 어드바이저 함께 했고요 이슈앤뷰도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